The wisdom of her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지혜는 hell responded 반응했다 in its own unique way to request 그 여자의 요구에 독특한 잠재의식 그 그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여자의 요구에 반응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머피 박사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그것이 잠재의식에 심어져가지고 그 여자의 요구에 잠재의식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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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